나 사실은 남자야 암 땅 글쎄 일반 사람들은 아마 이거 고지 안 들을 것 같은데 이게 이 닭인데요 암 땅에서 이렇게 변해보는 암 땅에서 암 땅에서 변해보는 건 어디있지 아니 여기 지금 완전 수탉인데요? 글쎄 이제 지금은 수탉은 완전히 변해버렸죠 누가 보이게 다 암 땅을 다 판명했습니다 그 당시 때 암 땅 새끼 닭이 바닥에다 이렇게 놔놨더라고요 어머니 닭은 저 병아리 포라노고 난 뒤로부터는 알을 잃지 않나버렸고 지금 집에서 키운 지가 한 3년 정도 됐을 겁니다 근데 일반 계란보다 적은 쉽게 먹는 사람들은 반보다 약간 적은 계란은 안 적이 없었거든요 지금 장닭으로 변한 닭이 바닥에다 알을 넣는 걸로 저는 지금 확신하고 있죠 이제 숙닭으로 변하니까 같은 장닭끼리 암 땅을 놓고 경쟁을 하더라고요 아 아 아 아 아 아 그럴 리가 있어요? 어떻게 암 내미, 섬 내미 돼요? 암 그런 말 안 됐어요? 없어요 괜한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안 돼요 안 돼요 다 같이 물어봐야 되겠구만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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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용상으로는 수컷이라는 것은 의심 여지가 없습니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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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couac 하하하하 오 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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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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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좀 알려주세요 아이 궁금합니다 검사상으로는 네 으 으 으 으 으 수컷으로 아 수컷으로요 이게 진짜 흘리였어 가끔 이렇게 발생되는 모양이죠 오는 경우가 영원히 그 암컷에서 수컷으로 변한 개체 같은 경우에는 성전환을 하긴 했지만 염색체제상 결과에는 암컷으로 나타나거든요 이 개체 결과를 봤을 때는 ZZ를 가지고 있는 걸로 봐서는 태어났을 때부터 수컷 개체인 걸로 생각이 됩니다 8개 후 4 물도에다 과연 과연 마지막으로 그녀musik 초막이 끝났지만 좋은 해프닝이었지 않나? 안 해요